넥슨의 모바일 전략 게임 도미네이션즈가 아시아 지역 출시를 앞두고 신규 영상 공개 및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미네이션즈는 문명2,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 등으로 유명한 게임 개발자 브라이언 레이놀즈가 개발한 모바일 전략 게임인데요 지난 4월 초 글로벌 서비스를 개시 후 3일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 건 두 달 만에 720만 건을 각각 돌파하는 등 해외 유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인기 대작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프로모션 영상에서는 석기시대부터 우주시대까지 세계 주요 문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해 나가는 도미네이션즈의 주요 게임 컨텐츠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게임 내 선택할 수 있는 총 7개의 문명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편 도미네이션즈는 현재 정식 출시를 앞두고 서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자체롭고 풍성한 상품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황글이의 티비 황글이의 티비 황글이의 티비 황글이의 티비 황글이의 티비